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RK9 뉴스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에 지진 대비 용품 구비돼 있으십니까? 오늘은 놀스리치 지진이 발생한 지 꼭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방당국이 남가주 일대의 대지진, 비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경고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건물은 LA 한인타운에서만 1,5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 지진 대비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한 달 안에 단기 예산을 가결하느냐 아니면 5년 만에 셧다운 사태에 빠지느냐 막판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지출하는 한 달짜리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서 정부 폐쇄를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 민주당 다수와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명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언급했다는 거짓 속을 발언 파물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다카 이민 빅티리 협상을 가까스로 퇴살리고 있으나 여전히 연방정부 폐쇄에 초일기에 몰려 있습니다. 19일 자정에 끝나는 단기 예산을 재연정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일부터 2013년 이래 5년 만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문을 닫아야 하는 셧다운 사태를 다시 겪게 됩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2월 16일까지 지출하는 한 달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만큼은 피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학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 예산을 지지하며 연방정부 폐쇄를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당내 강경 보수파 50여 명이 단기 예산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상원의원 9명 이상 끌어들여야 60여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 지도부가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합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해야 단기 예산에 찬성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민주 양당이 동시에 연방정부 폐쇄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에 한 달짜리 단기 예산을 가결시키고 연방정부 폐쇄만큼은 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학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은 의사당을 직접 방문해 양당 의원들과 연세 회동을 가진 후에 다카 드리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론을 밝혀 민당 의원들의 단기 예산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카의 결책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데 다카 때문에 단기 예산마저 반대해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올 경우 역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짜리 단기 예산안을 상하원 표결에 붙여 자유로운 찬반 표결로 가결시켜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고 장기 연방 예산안과 다카 해결을 위한 이민 협상을 계속하는 코스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올 11월 재선전에 나가는 트럼프 승리 지역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18명이나 지난달 단기 예산안에 찬성한 바 있어 이번에도 공화당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다카 드리머 보호법안을 포함하는 이민 빅디란이 원점에서 재론되기 시작해 좌초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연방의원들과 회동에 나섰고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2인자들인 원내총무들이 새 협상에 착수해 4대 분야는 유지하되 세부 내용만 협상을 벌여 이민 빅디를 타결지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 합의안을 거부하며 언급했던 거짓속을 발언 파문으로 발목이 잡혔던 다카 해결 이민 빅디란이 원점에서 재출발하고 있어 비록 타결이 늦어지고 있지만 무순한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은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히스패닉 의원총회와 정격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공화당 이민개혁파들과도 다카 해결책을 논의해 이민 빅딜 협상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이민개혁 6인방 대신에 공화당의 케빈 맥커스의 합원대표와 잔칸인 상원 원내총무, 민주당의 스테판 호이어 하원총무, 딕더빈 상원총무 등 4명이 첫 회동을 갖고 새로운 이민 빅딜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이민 빅딜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다카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 장벽, 첨단 펜스 등을 혼합한 국경 안전 강화, 체인 이민 제한, 추첨 영주권 폐지 등 4대 분야는 유지하되 세부안만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해결책을 담은 이민 빅딜은 1월 중에 타결되기는 어려워졌고 2월 중순까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초당안에선 드리머들이 잠정 비자와 영주권을 거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0년에서 12년 대기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좀 더 좁힐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안전 강화에서는 초당안에서 장벽 건설 16억 달러와 국경 안전 11억 달러 등 모두 27억 달러 배정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이를 더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인 이민 제한에서는 구제받은 드리머들이 불법 체류 신분에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일정 기간만 막을 것인지 아니면 전면 금지시킬지 등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 영주권 5만 개는 폐지하되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임시보호 신분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엘살바드로 아이티 등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연 2만 5천 개를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만 돌릴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rktv뉴스 김윤재입니다. 이번 주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첫 회 성적을 F학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낙제점이죠.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그리고 이민법안 기로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변덕스럽고 또 분열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계속 운영한다면 다음 대선 때는 글쎄요 상당한 위기에 측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에 접어들면서 LA를 포함한 전국은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열로 시작되는 올해 독감은 백신 접종도 효과가 크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건 전문가들은 타미플루를 비롯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번지고 있는 독감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독감 시즌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주민은 36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2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증세로 응급실을 찾는 주민도 130% 급증했습니다. 올해 독감 바이러스는 H3N2로 전염성이 높은 데다 예방접종에도 강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건 전문가들은 꾸준한 관리를 통한 예방과 회복을 공고했습니다. 캐롤린 칼로스티안 USC 가정의학과 교수는 올해 독감이 작은 발열 증상으로 시작돼 초기 진단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체온을 측정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진단으로 독감 판정을 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섭취하면 독감 증상이 더욱 진전되기 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타미플루 외에도 제네릭 또는 자나미비르 성분을 가진 항바이러스 약품도 독감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칼로스티안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특히 당뇨나 천식,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65살 이상 주민들에게 폐렴 등 독감에 따른 합병증은 치명적인 만큼 해당 주민들은 필히 항바이러스제를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칼로스티안 교수는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이 감염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은 받지 않은 주민보다 독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 3명 가운데 1명은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로스티안 교수는 또 독감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비교적 약한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희입니다.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치의가 인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의학 취재팀장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산재희 곱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9년부터 심장으로 연결되는 혈관에 칼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도 관련 검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수치가 꾸준히 올라갔다며 이는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굽탄은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 로니 잭슨 박사에게 관련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잭슨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매우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조만간 북과주가 그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오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샌프란시스코와 베이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북과주가 불체자 단속 대상이 된 것은 불체자 보호도시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수주 안에 북과주, 특히 베이지역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1,500명 이상의 불체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거나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류미비자들도 적발될 경우에는 역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주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어딜까요? 잠시 뒤 광고 보고 돌아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